우리 자주 수업 없을 때 만나서 별 여유도 아닌데 한두 시간씩 시간 보내던 곳 거기잖아 아, 그래 어쩐지 뷰가 익숙하다 싶었어 아, 맞다! 여기야, 여기! 우리! 찬미야 어? 야, 너 배 안 고파? 우리 접대 갔던 된장찌개집 갈까? 괜찮지? 생각해 봤니? 가자 배고프다, 어우 배고파 너 나한테 너 붙잡아 달라고 했지? 어, 근데? 미안하다 그냥 친구로 남는 게 맞는 거 같다 잊어야 한다면 미쳐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